부정적인 피드백을 귀한 선물로 생각하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을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는 것은 현재 수준의 기술에 만족하겠다고 체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드백을 받는데 익숙해지려면 피드백을 선물로 생각하면 된다.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내가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내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이다. 그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감사히 받으면 그만이다. 애덤 그랜트 피드백은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절차입니다. 만약 피드백을 선물로 생각하고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일수록 더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도 부수효과로 따라오게 됩니다.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